지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캠핑. 하지만 우리는 낭만의 쉼치에 캠핑 속 불편함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불편함을 해결해 편안한 캠핑을 선사한다는 오늘의 극찬기업. 같이 캠핑을 떠나볼까요? 이야, 날씨 좋고 공기 좋고 지금 이곳이야말로 천국 아닐까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라 잠깐, 우리 이럴 때가 아니죠? 캠핑에 즐기는 영화라니 낭만 그 자체 아닌가요? 어? 그런데 배터리가... 이제 영화 못 보시겠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커다란 라디오 같기도 하고... 어... 이게 대체 뭐죠? 어? 어라? 빠르게 충전되는 노트북? 이 제품 대체 정체가 뭐죠? 네, 이 제품은 용량이 2000W, 정격 출력이 2200W입니다.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전기밥솥 등 총 7개의 전자제품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격 출력이 2200W로 다양한 제품 최대 7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지닌 극찬기업의 대용량 파워뱅크. 한 번에 여러 제품을 충전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출력포트인데, 보시면 12V, 10A가 하나 있고, 220V AC 출력포트가 2개, USB 출력포트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많이 꽂아도 괜찮아요? 네, BMS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과고온, 과전압, 배터리 고장, 통신장애 등 12가지 부분에서 배터리 안전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워뱅크가 자체적으로 본체의 열과 전율을 감지하여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충전을 멈춰 고장 및 폭발 등의 문제를 방지합니다. BMS는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조건화에 배터리를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각셀의 전류, 전압을 좌우롭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PD님, 혹시 이거는 어떤 거, 무엇인 것 같으세요? 플래시일까요? 네, 맞습니다. 야간 캠핑, 야간 낚시 등을 가시기 위해서 LED 조명을 가지고 있고, 비상 전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로 램프를 사용하거나 불을 피울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광을 자랑하는 조명 장치. 그런데 파워뱅크의 배터리가 금방 소진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 지금 가지고 오신 건 무언가요? 의자는 아닌 것 같고... 어? 이건 태양광 패널? 왜? 이걸로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저희 제품은 IBC 기술이 포함된 태양전지가 적용되는데요.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도 빛 흡수를 극대화해 광전 변환 효율을 최대 25%까지 높여 같은 면적에도 더 많은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사용해 여러 개의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 솔라 제네레이터로 사용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소비 없이 충전되고, 또 태양광이잖아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구 건강이 좋아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충전을 해오지 못했어도 파워뱅크의 전력을 다 써도 주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갖춘 기업의 제품. 이것은 파워뱅크입니다. 야외에서 컨센트 없이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 수납 유용합니다. 소음도 별로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30dB, 도서관 60dB, 이 파워뱅크는 42에서 46dB로 업계 최고의 무서움을 자랑합니다. 이생훈의 ASMR.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30dB이래요. 자, 다시 폰업으로 돌아와서 속삭이는 소리 30dB. 독서실의 소리가 60dB이라는 점에서 극찬기업 파워뱅크의 소음이 42에서 46dB이면 엄청 조용하다는 소리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태양광으로 환경도 지키고 캠핑족들에겐 더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는 극찬기업.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는 201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해고, 현재까지 세계 총 30여 개국에서 300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국내 보급하여 최고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험.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낭만. 휴대용 배터리로 추억을 더하는 오늘의 극찬기업을 응원합니다. 휴대용 배터리로 추억을 더하는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